아만따 홀리데이 아만따 홀리데이 아만따 홀리데이 아만따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정말 기쁘군 아 데브림 정말 반갑네요 괜히 여기 들어온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었다고요 꽤 영리했지만 너무 위험했네 잘했다고는 못하겠어 위험하다뇨? 신선한 계란이 필요하다고 기갑단에 잠입했던 분이 왜이러세요 아만따 대부분의 그 확실히 아만따 저게 맥주가 캡켜 자 강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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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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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아있잖아. 시간 없어. 자, 빨리 가자.